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학력평가 해설강의를 맡은 이국희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요 수요일이거든요 어제 시험을 여러분들 잘 봤죠 어땠나요 우리가 3월달에 시험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지금 두 번째 학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감회가 좀 새로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와서 3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 내가 좀 못 봤어도 괜찮아 중학교 때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괜찮아 라고 위안을 삼았던 친구들이 이제 6월달에 시험을 딱 보고 나서요 약간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6월 학평 뭔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기도 하고 학력평가 모의고사 즉 나중에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그런 시험인데 내가 이렇게 봐도 괜찮나? 이렇게 좀 고민하고 약간 낙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정말 100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루 종일 정말 아침에 뭐 한 8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4시 반 뭐 이 정도 계속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이제 점심시간 빼고는 그렇게 집중력 있게 시험을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시험을 보라고 하면 선생님도 진짜 막상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 종일 진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에 연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못 봤거나 아니면 뭐 잘 봤거나 이런 거예요 1이 1비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에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묵묵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던 거를요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총평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총평을 준비하기 전에 이번 시험은 어디에서 주관을 했는지 선생님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을 꼼꼼히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거기 위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이번에 주관을 했고요 이 시험은 아마 안 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어디냐 서울교육청 소재에 있는 학교들은 안 봤을 겁니다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이제 실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요 다 실시를 하는데 서울은 이번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강좌는 아마 보고 있겠죠 왜냐면 6월 학력평가 보고 나면 그 시험지만 다운받아가지고 EBS나 이런 데 다운받아서 푸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내신 시험이나 이런 데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풀고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됐건 이번 시험의 범위는요 방정식과 부등식까지였습니다 그럼 전체 범위는요 딱 두 단원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전체 지금 1년 동안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1, 2단원만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럼 1, 2단원에서 30문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요 수학이라고 하는 전체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30문항을 문제를 내면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 단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인 거나 아니면 단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따라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나 유형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 좀 염두하세요 6월 학평의 의미는 뭘까? 선생님이 일단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평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6월 학평은요 제대로 된 학력평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3월 학평은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사용되는 중학교 개념들 필수 개념들 위주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근데 이번 6월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등학교 범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제대로 된 학력평가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내신에도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신에 이거 낼 거야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게 뭐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6월 학력평가에서 만약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괜찮은 문제면 그걸 조금 변형해서 실제 기말고사에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다 100분은 100분이 아니다 이건 뭐 선생님이 워낙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100분 동안에 집중 일관되게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시험 문제를 풀 때 조금 뭐 시험 힘을 줄 땐 힘을 주고 힘을 뺄 땐 힘을 빼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간 투자를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요 항상 이렇게 좀 틀이 유지가 되는데 2점짜리 세문항 3점짜리 14문항 4점짜리 13문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점짜리 13문항을 제외하고 2, 3점짜리는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푸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등급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쉬운 4점으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풀다가 어려운 거 아예 애초에 거기서부터 계속 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다들 쉬었다는데 다들 쉬었다는데 이런 말이 조금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어제 초스피드 리뷰에서 이런 말 했죠 극과 극이었을 거다 리뷰가 왜냐 진짜 쉬운 문제들은요 진짜 쉬웠고요 어려운 문제는 어려웠어요 절대 그냥 딱 이 시험 보고 아이고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잘 했다면 그래도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쉬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상위에 있는 한두 문항으로 이렇게 갈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항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 쉬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보편적으로 내신 수준의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쉬웠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적정 수준의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정식과 부등식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선생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이십 문항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 다항식 파트는 열 문항 나왔어요 사실 다항식 파트에서 학력 평가에 낼 만한 문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6월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열 문항 많이 낸 거예요 그럼 실제로 방정식과 부등식이 이십 문항은 더 낼 게 많았기 때문에 이십 문항으로 늘린 거죠 이해가 되나요?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시험 범위 때문에 학력 평가 중요한가요?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지금 객관적인 지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객관적인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준비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틀이 됩니다 본인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학력 평가라고 하는 게 물론 어디에 기록에 남고 어디에 대학 입시를 쓸 때 그렇게 딱 중요하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도 뭐 영향은 없지만 여러분들 자신한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 앞으로 내가 대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이걸 통해 여러분들의 약점을 찾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? 6월 학평 바삭하게 분석하기 선생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요 선생님 문항별로 하는 거는 너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세세하게 나온 것들을 단원별로 적어봤자 나중에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범위가 늘어나면 그것들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원별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10문항 그리고 20문항 이렇게 해서 30문항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30문항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킬러 문항이 되는 것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다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 범위가 누적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?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강의 여러분들 이 강좌 이 학력평가 보고 나서요 약간 좀 막막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내가 어떤 강좌를 더 들어야 내가 보완이 될까 내 약점은 뭐니까 이걸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뭐 한 강좌도 있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 강좌 아니더라도 다른 강좌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 삼주완성 강좌 빠르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 부족한 것들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강의했던 것 중에서 문제에도 나온 것도 있고요 학력평가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좌들로 좀 보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교과서 진도 특강 그리고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 이거는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맞는 강좌들이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늦게 오픈된 강좌들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 강좌 듣고 나서요 여러분들 학교에 해당하는 그 교과서 찾아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 강좌 꼭 집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이렇게 짧게 학평 총평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어찌 됐건 모의고사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렵다라는 인식이요 너무 여러분들 그렇게 막 올가매고 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걸 통해서 아 그래 내 수준은 이 정도니까 이걸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야 아 이 시험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냥 나에 대한 그런 평가니까 부담없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선생님과요 이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런 약점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이거든요 3시간 동안 풀로 안 들어도 되지만 그래도 개념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